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그렇게 되네요. 구평 대비 이런 단어가 이제 여기저기 홍수처럼 쏟아지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몸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시간은 흐르더라도 자신이 정확하게 밟고 잡아채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주체적으로 스스로가 진보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구평이다 보니까 구평 잘 봐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의 점수 물론 중요한 겁니다. 수능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향해 갈 때 조금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가자는 거죠. 보통 이제 산 정산을 올라갈 때 선생님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등산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틈이 나면 산을 좀 오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선생님도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지인 중에서 또 프로 산학인들의 말에 의하면 산 정상을 오를 때요. 정상만을 향해서 으쌰으쌰 올라가면 이거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피픽 쓰러집니다. 왜? 너무 올라가야 할 것에 대한 부담의 무게가 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TV 다큐라든가 이런 히말라야도 오픈 이런 에베레스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그 산학인들은 어떻게 올라가던 거예요. 그냥 막 이러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묵묵히 자신의 발끝만을 보면서 흥흥흥흥흥흥흥 두세 시간 올라가다가 또 쉬어야죠. 그리고 잠시 쉬면서 올라갈 것도 보고 또 올라온 부분도 보고 자신의 발끝을 보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능이라는 정상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 시기 구평이라는 것도 그 수능을 향한 발끝의 시선으로서의 구평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쉬어갈 때도요. 사람 멘탈에 참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앉아서 위에 이제 남은 정상만 쫙 먼저 보고 생각합니다. 저거 언제 올라가지.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이제 돌아 봅니다. 뒤에. 아이고 겨우 이거밖에 안 왔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먼저 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그 목표는 정상이니까 올라온 부분을 먼저 쫙 봅니다. 뿌듯해요. 이야 이만큼 왔구나. 얼마 올라오지도 안 해놓고선. 그런 생각 이후에 바라보면서 아 이제 어느 정도에 어떻게 올라가면서 앞으로 몇 번쯤 쉬고 이런 계획을 서면서요. 좀 더 몸에 활력소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멘탈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란 목표 점수를 향해 가는 것이지만 그 목표 점수만을 그냥 허황되게 나눠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묵묵히 발끝의 시선으로 지금 구평도 밟아 나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자신의 상황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상황은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좀 상황의 수준별로 선생님이 약간의 좀 그 뭐랄까 루트랄까 플랜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학습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제를 아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뭐 기초 문제든 아는 시중 문제집이건 하여튼 뭐 이것저것 문제집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문제를 많이 풀고 있고 문제가 풀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문제집 풀고 그냥 자기 공부 시간 정해서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은요. 재택수능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정말 긴장된 숨수리마저도 몸이 흔들리는 자 그런 실전 체감은 10배 100배 이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해보신 수능 열렬인 분들은 알 겁니다. 긴장된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된 순간이 아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수능이란 것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 그 이상이에요. 안다고 점수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요. 아는 것만큼 점수가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짧고 심플하고 간단한 명료에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아니. 어떤 변수들을 모두 생각해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이라는 건 결국 그 변수를 모두 제쳐두고 모두 정리해놓고 변수를 모두 막아놓은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 그분들이 결국 수능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된 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좀 쉬운 단어로 하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모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그렇죠. 물론 그런 논리 좋은데요. 이것이 편할 때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게 잘 나가는데 긴장된 순간 가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킵이라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생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라는 자신의 그 생각 과제의 루트를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셔야 돼요. 변수를 지우는 그런 연습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실모라는 걸 이용하십시오. 실모.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버전업 실전모의고사 버실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실모를 이용해서 이거는 절대 실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아 나는 이 정도 실력이구나. 더 해야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버실모는 같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퀄리티 서로 보장하죠. 이 버실모는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실전모의고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말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뭐 개개인별로는 다 다르지만 좀 포괄전하면 얘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1페이지에 3페이지는 다 맞아. 그런데 4페이지에서 2개, 3개 또 시간이 모자라서 또 못 풀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거를 시간이 모자란다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 그분들은 바로 여기에 담은 부분인데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4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잘 되는데 4페이지에서 자꾸 걸려. 뭔가 잘 안 잡혀. 자 이분들이 가장 안정스러운 겁니다. 가장 안정스럽습니다. 왜 수선할 곳이, 수리할 곳이 딱 명료하게 눈에 보이죠. 이분들은 제가 이제 끝에 문항 테마 키워드 말씀드릴 텐데 명료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요. 강좌도 하나 딱 권해드릴게요. 킬포인트 시리즈. 킬포인트 특강 시리즈를 이용하면 명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방치하면 안 되죠. 계속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 이거는 바로 눈앞에 보면 일주일 동안 보는, 일주일 후에 보는 학교 내신, 중간고사, 길막에서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레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은 쭉 관리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수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가장 안정스러워요.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상담 나누고 시험지 보고서 푼 거 보고 할 때도 이런 분들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1페이지, 3페이지 픽픽픽픽 틀려. 그리고 4페이지는 맞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부터 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역학적 평형, 유치학학학, 뉴턴학학, 소위 킬러라고 포장해 놓은 이런 문제를 공부를 할 때 물리를 한답시고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 쓸게요. 깝죽댑니다. 그래서 1구 수능에 그 작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20개의 테마, 20문항이죠. 물론 서로와는 통합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만 이러한 이 4개의 이러한 주제, 뉴턴학학, 역학평, 유치학학학 이런 거 한다고 물리한다고 깝죽대지 마십시오. 해봤자 3문학, 4문학. 그리고 뉴턴 역학의 2개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누구나는 아니지만. 결국 3개인데. 여기 꼭 공부할 때 꼭 물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이란 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죠. 그런 심리 있잖아요. 이거를 공부할 때 물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만 풀리면 이제 물리 됐어. 그러신 분들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이분들 1등급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왜? 페이지 비중으로 보더라도, 비중으로 보더라도 4장 중에 1장입니다. 2, 3문학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수선해야 되는데 아 그래 남들이 없다는 건 나는 됐으니까 그래 이건 하면 돼. 아니? 그렇게 안심하면서 안 되는 게 계속 시간이 연장돼 버렸던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1순위의 제가 항상 얘기하죠. 1순위의 10개 테마 그 다음에 2순위의 6개 테마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빨리 선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 돼요. 하려고 말하고 마음 자세를 고치세요. 태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능을 임할 때는. 그 다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분들 현명해져야 됩니다. 현명해져야 돼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 이분들 보통 이분들 쫓아가죠. 아 옆에서 이거 하고 있어. 역학평 막 돌림이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유체 역학 아 뭐 베르네이 정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데 휩쓸지 마시고 이분들은 일단 이거는 지금은 젖혀 두셔야 돼요. 이거부터 빨리 선보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등급의 확보 모든 고득점의 기반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페이지 3페이지 달려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이따 말씀할게 기출은 풀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이거 이제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그 어떤 버릇이 몸에 들어버리는데 기출은 풀리는데 뭔가 좀 스스로 느껴요. 그러신 분들 있죠. 현명하신 분이에요. 뭔가 스스로의 문제의 결핍을 느껴.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새로운 문제를 또 찾아나가는 거예요. 기출은 다 풀어. 그런데 이제 실전 가면 또 안 풀려. 자 왜 그 원인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수능 열렬인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봤기 때문에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풀이법에 의존하는 공부 유형을 나눈 공부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세요. 특히 역학 같은 경우에 뉴턴 역학이나 이런 역학 이런 특히 뉴턴 역학이 많이 하죠. 이 뉴턴 역학은요. 풀이법에 얽매이면 수능장 가서는 작살날 겁니다. 공부해보시면 알죠. 유형 나누는 거 이거 진짜 못된 버릇이에요. 이건 무슨 유형 그런데 유형을 나눌 때 뭘로 나눴니 겉보기 모습으로 나눠놨고 그런데 수능장 가서 이제 해가 갈수록 수능이라는 게 1년, 2년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실험 당시 새로운 그림이 나오면 계속 유형이 늘어. 그림에다 유형을 나눠. 그따위 짓거리지 마지 마. 그러니까 맨날 뉴턴 역학 들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 나 자기 혼자 정리도 합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아. 이 유형은 이렇게. 물론 그런 의지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유형 나누기에 너무 우리가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뉴턴 역학은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또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 있죠. 이 뉴턴 역학은요. 시력이 실력입니다.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단순한 촉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뉴턴 역학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가스토 운동, 가스토 정의, SNVT, 그래서 알짜임의 시간효과, 에피코라메, 알짜임의 공간, 위치역학 1, 운동의 정리. 충력만 일한다. 역학, 에너지, 보존. 충력 외의 다른 힘이 한 일이야. 역학, 변화랑. 결국 이거예요. 충격량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운동형 변화랑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알짜임의 충격량은 운동형 변화랑이다. 그건 에피코라메예요. 이 7개가 올망졸망되어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인데 말이 좋아서 올망졸망 인정을 하죠. 대책을 안 가죠. 올망졸망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7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거 다음에 이거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거 보고 이렇게 루트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게 뉴턴 역학이라는 거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문제의 풀이의 과정 순서가.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은요. 바로 이것이 떠올려야 되고 바로 이웃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갖다 써야 돼요. 바로 집어다 써야 됩니다. 안에 여기 물가에 놓여 있는데 이거 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언제 그거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버릇처럼 그냥 잡히는 대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게 뉴턴 역학이야.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은 쓸데없이 풀이법이나 유형 나누기. 그다음에 특히 기출이 이 기억의 숫자기라는 거죠. 한 번 풀어봤거든. 또 두 번 풀어봤거든. 뭐 3독이니 4독이니 5독이니 더 이상할 거 없대. 기출은 5독 그러면 기출 10독을 하면 수능 만점 나오게 많이 푼다고 기출을 그냥 막 기억의 숫자 문제까지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야.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반복할 때는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출은 정말 잘 이용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출을 볼 때 처음 보듯이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음 수능장에서 만났던 사람의 입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요즘 기출사대타 버전업 현장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는 완강돼 있지만 제가 학원마다 돌아가면서 화요일, 수요일 계속 움직이겠죠. 풀고 그 다음 날 풀고 야 그럼 생각해봐. 그 문제 외우려고 마음보고 외우겠죠. 물론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요. 일일이 그림을 다 옮겨놔야 돼요. 자 그래놓고 책 내려놓고 거기서 그냥 뚫고 하는 거예요. 즉 저도 그 설정에서 처음 보듯이 있는 거 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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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 또 처음 보듯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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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의 뇌 속의 논리는 처음 보듯이가 아니죠. 논리는 단단한 굳은산의 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은요. 그냥 풀이뻐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풀이법을 기억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능장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과목이든 작살나는 게 수능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어떻게 풀지라는 걸 기억하려 하는 순간에 수능은 무슨 과목이든 작살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창조해내야 돼요. 말은 좀 그렇지만 창조란 말은 좀 그렇다. 자기 스스로 꾸려나가야 됩니다. 즉 지금 씨를 놓치면 기출을 다시 볼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 공부는요. 스스로 뚫고 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뚫고 하되 스스로 그 수능이란 긴장 속에서 뚫고 하는 능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이법에 의존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드립니다. 제가 스페셜 워드라든가 모든 강좌 백지 복수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맛있는 스프 수능 레시피 복수프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다음 그림은 그런 거 쓰지 마.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거 하지 마. 설명, 텍스트 쓰죠. 무슨 해설 썼어? 여러 해설지 완성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공부니까 자기만 알아보면 돼. 자 문제의 그림을 직접 그려. 그림을 그려봐야 그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림을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건데 맨날 그림 그려보지도 않고 어때요? 지금 공부하는 생각해 봐. 눈팅만 하죠. 이 문제지면 이 문제 풀어보고 오케이 맞았어. 틀렸어. 뒤 해설지 보고 이렇게 푸는 거야. 또 다른 문제 또 갖다 놓고 언제? 다지기 연습해야지?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공부였다면 공부가 과연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일까? 수능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공부라는 건 어려워요.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공부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놓고 옮겨. 그림 보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문제의 그림의 구조가 되는구나 익히고 그림만이 아니라 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표 표라는 걸 직접 그려봐요. 칸, 자 되고 줄 그려는 게 아니야. 윤곽으로 딱딱딱 그 자료를 딱 써놔요. 그럼 그 자료를 한 줄, 두 줄 쓰다 보면 출제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설정을 주고 그 다음 설정에 옮기다 보니까 이 설정이 추가가 됐구나. 해석을 추가해서 가라는 것도 바로 실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도 직접 그리시고 그래서 직접 문제 있는 자료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그려놓고 F는 물어본다. 이거 가지고 책 던져놓고 뚫고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뚫고가 그래 V, 3V 바로 바로처럼 나와야 되죠. 높이 나왔으면 퍼텐에 나오고 퍼텐에 나오고 퍼텐에 나오고 역할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 제곱에 대한 비례니까 그래, 운동에 대한 비례니까 그래, 운동에 대한 비례니까 그래, 높이 차 이게 8, 2, 0 오, 여기가 3H 오, 이거 24, 2, 0 오, 2, 0 오, 여기가 25, 2, 0 오, 운동에 지니까 제곱 그래 V는 속력 오, 오, 그래 FT는 M벨타 V FP코는 MA 오, 오 이게 바로바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또 한 번에 딱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십시오. 그럼요. 어떤 기출문항 같은 경우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뚫고 한 연습을 하다 보면 설정을 이용해서 뚫고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시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문항 테마 키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분들 가장 시급하다고 했었죠. 현명에 대처하고 이거 나중에 밀어놓고요. 이분들은 여기에 먼저 목숨 거십시오. 네 매달리십시오. 자 열 개의 테마입니다. 2단원 다섯 개 뭐뭐 있죠? 지금 빠바바받 안 나오신 분들 수능 준비 안 된 겁니다. 수능장에 갈 자격 없어요.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도 에너지장제와 반도체 자 3단원 빠바바받 다섯 개 나눠야 돼요. 뭐뭐 빨바받 빨받 정산파 소리 광전효과 교류필터 전자파 특성 통신 자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 자체가 준비가 돼 있는 것부터 수능은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키워드 10개가 나오세요. 이게 1순위입니다. 왜? 이 10개가 흔들리면 절대 등급 확보는 20문항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순위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이죠. 캐플러 특수론 표준 모양 입자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3개죠. 그 다음 송전 핵 신재성 연력화 6개 나오죠. 이 6개가 2순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2순위에 저치했느냐 일단 이건 누구나 제대로 말 신호 써놓고 정확한 정리를 해놓는다면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2순위에 미뤄뒀느냐 이게 전통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진행이 명료한 겁니다. 명료한 물리적 개념 진행이에요. 패턴이 문제가 나오는 형태 물어보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6개 그리고 이거 누구나 풀 수 있는 것 저는 이거는 이제 나머지 요거 3의 문항은 3순위라 생각합니다. 3순위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추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등급의 턱거리는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1순위와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에 해당한 요 2순위 이것이 먼저 정확하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좀 야물딱진 모습은 필요하죠. 자신이 이런 테마의 키워드 문제점 발생시켰으면 발생됐으면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캐스트 찍는 날이 오늘의 8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짜인지 모르고 살아가지고요. 8월 한 5일, 6일, 7일 며칠? 8일? 벌써 8일이에요? 자 뭐 하여튼 8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빨리 8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8일 광복절 기념으로 8월 15일 하루에 딱 2시간만 잡아 딱 2시간만 잡아서 전기장 파트 일단 개념 많지 않아 이거는 전통적인 거니까 개념과 함께 관련되는 연습 예제 자기가 봤던 거 있을 거야 그걸 같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스스로 꾸미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찾지 말고 자신의 손에 있는 전기장 문제만 쫙쫙쫙쫙쫙 쫙쫙 찾아 올해 거에 3월 4월 6월 7월 벌써 4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 문제집이라든가 또 쓰여 같이 않는 기초사다라기에는 이렇게 다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잘 맞춰놨으니까요. 또 스페셜골드 개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장 문제만 쫙쫙 찾아 그런데 이렇게 찾아내는 것만도 공부라는 거죠. 이것을 시리즈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충만하게 연습해요. 분명히 그 충만감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에서 자신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아 나 이 정도 이제 진행했었는데 마음 상태에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 이 한 테마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매일 물리만 하나 썼으니까 또 그 다음 다음 날에 그때 자기장 매일 물리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리즈별로 해서 테마를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이 테마 키워드의 하나의 책받침처럼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그때 어느 정도에 거다 살짝살짝 메모를 한다든가 어떤 체크를 자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실제로 시선을 보아가면서 자신의 발끝의 시선을 모아가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자기 몸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좀 더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면 힘드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방법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거 백지 보기 싶은데 이렇게 정말 제발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을 끝내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남에게 설명 가능하듯이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물만 배! 물리 만점 맞고 대학 가자 물만 배! 파이팅! 오케이!